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에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바로 저 강백호 선점합니다. 어우 뭐야? 정글이가 서치수했네. 어르신 치수? 서태웅 한번 해봐요. 좋아. 서태웅? 서태웅 어디갔어? 서태웅 어디갔어? 서태웅 어디갔어? 서태웅 어디갔어? 서태웅 근데 레벨 1이라서 7일이죠? 서태웅 저 5일 됐어요? 서태웅 5일 됐지. 서태웅 무제한으로 뭘 키우니 키워야 돼. 서태웅 아아. 서태웅 나는? 서태웅 08이 오랜만에 왔네. 서태웅 누구갔어? 서태웅 남자라면 정대말이지. 서태웅 정대말 안 들어가요 잘. 서태웅 안들어가요? 서태웅 잘 안들어가. 서태웅 나도 3점 잘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 서태웅 스킬 써도 안들어가. 서태웅 스킬 써도 안들어가요? 서태웅 스킬 써도 안들어가요? 서태웅 스킬 써도 안들어가요. 서태웅 우리 유튜브 친구들 6명 밖에 보고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 게임에 적응해주세요. 서태웅 이거 진짜 꿀잼인데. 서태웅 최치수 강백호 정대만으로 갑니다. 서태웅 합의 채널 힘을 보여주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서태웅 응원해주세요. 서태웅 사실 초보예요. 서태웅 진짜 거의 처음 하는거랑 마찬가지로서. 서태웅 갑니다. 서태웅 사광 떡이 이름 바꿨어요. 서태웅 원래 뭐였는데. 서태웅 다 내가 하네. 서태웅 최치수 강인데 왜 내가 하는거야? 서태웅 당장이야. 서태웅 빨리 패스 빨리 빨리. 서태웅 빨리 빨리 가야되. 서태웅 좋아요. 좋아요 오 뚫렸어 바로 블락이죠 그러면 바로 블락이지 나 이제 블락 타이밍 좀 알 것 같아 오케이 바로 리바운드 패스 바로 해야돼 오 3점씩 하면 다려봐요 아이고 바로 리바운드 한번 바로 슛 오케이 아 MVP에요 좋아요 이거 뭐 스킬이에요 바로 덩크해요 야 덩크해야지 야 몽구야 바로 덩크해야지 몽구야 패스 오오오오오오오 진짜 MVP입니다 자 시황 캐리 하고 있어요 얘네 근데 못하야돼 이길 수있어 얘네 생각보다 아까침보다는 안나와 아까랑 다른데 안으로주세요 오 뭐야 뭐야 이거 무슨 맞는 소리가 나네 나 패스 패스 적었어 적었어 오 뭐야 무슨 채취수가 내가 아빠 야 공구가 채취수가 3두리슛을 쏘고 있어 아 얘가 미들슛을 잘 넣었네 잘한다 포스트업하고 들어가서 풋내기슛 가게요 풋내기가 풋내기슛을 알려줍니다 상대편이 그렇게 잘하는게 오케이 바로 스트링 가져오 자 몽구나 덩크슛 아이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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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뺏겼다 자자자자자 아 여기여기 아.. 들어간다 좋아 강백구 바로 자 이리로 내놔 야구야 이리로 내놔 나와야돼 한 번 나와야돼 이리로 주세요 안오면 내놔 안어주세요 덩크 잘한다 강백구 뛰었다하면 덩크네 아 얘가 미들슛에 잘 넣었네 잘하네 저 스킬있습니다 저한테 주세요 저 스킬있으니까 저한테 주세요 자 여기서 바스켓맨 바스켓맨 바로 슬램덩크까지 자아 잘한다 자 이거 안들어가요 우와 잘하네 와 다들 잘한다 오 잘한다 멍때면 뺏긴다니까 이거 진짜 엄청난 긴장감을 요한다랄까 안들어가요 아 리바 아 리바 몽꾼아 리바 잡아줘야돼 안들어가요 아 리바운드 못잡네 쟤 뭔데 자꾸 리바운드야 아 쉽지 않네 자 안놔울수록 이렇게요 자 몽꾼아 어떻게 해봐 어떻게 해봐 야 그래도 얘가 나한테 공 계속 들고있어 야 치치승강 시스트 5개야 좋아 이거 안들어가요 어 뭐야 아 나머지는 그거 안됐어? 아직 스킨 안찼네요 자 공을 못잡아서 그런가 일로 주세요 내 암마 오우 우와아 대박이다 아 이번판 이길 수 있겠다 이거 안들어가요 이거 훅샷인가 뭐 스킬이 있나 야 아노래나 좋아 다시 한번 잡았다 다시 한번 이거 만화같애 계속 이렇게 하네 야 이거 만화보려고 그래 나 강무대코 시에서 리바운드 잡고 시에서 가야잖아 패스를 돌리래 야 그래도 형이 늦잖아 야 왜이리 들어가 30초만 어디야 30초만 30초 30초 자 3점취 한번 날라는데 김트리님 자 내가 앞에서 스크린 걸어줄까 어 야 안 나와주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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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들어갈 수 있겠다 바로 자 어 3점 바로 쏘세요 쏘세요 그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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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스킨이 이렇게 되는구나 요런 느낌이지 어 이런 애들도 이게 뭔가 나온다니까 다들 이게 뭐가 있구나 야 강무대코 강무대코 여기 있습니다 강무대코 강무대코 주세요 주세요 박범크 확이니까요 아 아 이겼습니다 아 이겼네 자 여러분 이번에 이겼습니다 야 자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강해요 여러분 자 강한 유저들입니다 자 오 그래도 몽근이가 엄청나 패스플레이를 해줘서 아 요번 애들 요번 애들 조금 수월했죠 아 아 MVP 바로 받아주죠 이야 별별이까지 다 보면 이제 더 좋을거지 명왕의 단판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나랑 할게 없네 흐흐 아 하비형 하비팀 김트리팀 나눠서 3대3해요 박 만들어서 아 아 어 그럼 박 만들 수 있나는데 이게 뭐 이 박 만들게 된다 그러더라구요 자 아 자 여러분 이제 1만 더 올리면 이제 하비천호 동아리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1만 더 올립시다 1만 더 올리면 되겠네 자 오케이 자 주는 보상들 일단 빨리 빨리 다 받고 오 나 강백고 받았어 레벨 7 됐죠 네 네 강백고 줘 오오 강백고를 너무 빨리 주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깎아버리 강백고가 있잖아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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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툴르지 나는야 어 이 정도면 준수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이번에 여기 듀오 시합이 있어요 듀오 시합을 한번 해볼게요 듀오 시합을 김클님과 한번 해서 한번 해볼게요 듀오 모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번에 듀오 모드 한번 가볼게요 아, 벽 만드는 법 알려주신다 이거 끝나고 한번 해보자 자 1승 보상하면 요걸 주고 3승 보상, 5승 보상이면 따로 있네 자, 한번 매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뭐야 성대팀이 누군지 모르는거지? 네, 몰라요 어떤 캐릭터로 가시겠습니까? 아, 어렵다 생각 잘해야 돼 진짜 어렵긴 한데 좋아, 이번엔 서태웅으로 갑니다 원래 라이벌로 가는거지 간다, 우리 출발한다 그럼 자, 이번에 2명씩 하는데 어떻게 게임이 진행이 될지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 요거 끝나면 끝나자마자 바로 출발 날리기로 들어가요 네, 요거 1시간 하고 바로 출발 날리기로 들어가요 네, 요거 1시간 하고 바로 출발 날리기로 들어가요 자 강백코 정대만데 강백코 서태웅이네 강백코가 잘할거 같은데 얘 황금색이네 뭔가 눈구공이 오늘 마망이 풀강 해줘야지 출발 날리기까지 한번 풀강 다 해줄거 이ordum 어머 info 너무 많은데 뭐 이런 느낌인가 의리의 망왕이니까 자 내가 또 이거지 갈게요 잡아주세요 아 끊겠다 뭐 벌써 이걸 쏴 자자자 패스 패스 슈퍼가속 나이스 이런거지 좋아좋아 맞아 티몬이 맞고 있어 아 3점씩만 쏘냐 아 안들어간다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자 갑니다 갑니다 어 얘 렉인가 멈췄다 멈췄면 개꿀이죠 그렇죠 자 자 아 진짜 계속 3점만 쏘네 와 들어왔네 이상한 스킬 쓰는데 오케이 이상한 스킬같은거 쓰고 있어 아 아 우리가 3점을 못 쏘니까 이게 그게 좀 있긴하긴 아 안으로 재빠르게 들어가주시면 내가 슈퍼가속 땅크래 와 홈이 왔네 이제 아 그럼요 뭐야 시작하자마자 아 아 푸넥슈시다 오케이 바로 도 disappoint 서태웅 오오 미dogs 아오오오오 아오오오오오오오 ㅎㅎ 아 이거 또 3점이네 안들어가 정담이면 다시 간다 계속 쏘네 어 이거 잡아야 돼 오케이 어? 다시 안으로 쭉 김시리기 안으로 쭉 쏘라 들어가세요 이야 서태웅다 덩크 넣는구나 서태웅 덩크 잘해 강백보 쉽게 짖기는 두명 두명하니까 슈퍼가 속으로 들어갈게요 훈내기 쉬고 스킬이 뜨는 걸 활용을 아주 잘해줘야해 아~~ 뭐야 뭐야 아, 이게 뭐야 여기들 3점 중 들어가면 막이 빠지네 자, 서태훈님 부담한다 아~~ 계속 쏜다 오케이 다시 슬램덕을 쏘게요 역시 아는 캐릭터들이 하니까 와 방해했는데 이게 진짜 한방에 그냥 맥이 꺾이네 오 바로 나 지금이다 아 늦췄다 오케이 서태웅이 맞네 김트리님이랑 서태웅이 맞네요 서태웅이랑 맞나? 안돼! 아 이거 스킵은 한 점 뒤지고 있구나 스킵으로 못 막나? 선거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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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빨리 시간이 없다 노마크 다시 덩크 바로 올려 덩크도 안되네 왜이래? 아 힘들다 아 설마 되겠다 아 17초 밖에 안남았다 시간 없애요? 빨리 들어갈게 오 지금이다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요번에 요번에 잘 막아야돼 아 이거 무조건 막아야되는구나 오 이거 안들어간다 아아 이거 어떻게 들어가 말도 안돼 그러면 저희가 넣고 연장되면 됩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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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요 오케이 지금이야 바로 덩크 오케이 오케이 스킬이 딱 있었지 아 접었어 접었어 이야 이제 버텨야 돼요 7초 6초 6초 어에요 아유 뭐야 정대만 오우오오dad 엄청 쫄리네 이거 마지막에 들어갔으면 아む extraterrestrial 진짜 쫄리네 이거 자 여기서 아 cult 이야 여기서 압 haunted 매우 kolay 야 relocated 제가 슈퍼바속을 안으로 들어갈게요 뭐야 이거? 다시 슈퍼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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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자 천천히 가면 따라갈 수 있어요 천천히 가면 따라갈 수 있어요 카트나 원파라 때마다 재밌게 하고 있대 와아! 말도 안 돼 정대만 키운 것 같아 야아 말도 안 돼 슈퍼바속 슈퍼바속 가야 돼 오케이 다시 패스 드릴게요 오! 잘한다 잘한다! 안 놀고 있대 안 돼! 아 친다 안 돼 차갔다! 나간다 안 돼! 와아! 아 또 3점 쏘네 와아! 야! 야 이거 3점에 발린다 이거 키웠네 이거 키웠네 정대만 키워서 그래 아 정말 진짜 이게 블락이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 군내기 슛 아 군내기 슛도 안 들어가고 이거 아아! 3점에 걸렸어 마음이 또 열심히 하니까 또 열심히 후원 넣으시네 고맙다 원발할 때 약간 화내시는 것 같은데 재밌겠네요 이번엔 다시 3위 게임으로 갈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잘했어 죽기왕이야 저 도움을 많이 줬대 근데 저게 더 잘 맞네 서태웅이 좀 잘 맞네 서태웅을 좀 해보겠습니다 업적을 달성했대요 업적을 달성해서 뭘 많이 주고 있어요 이제 동아리 된다 동아리 돼요 동아리 말없이 평안을 주시는 마음이 진짜 웃기네 건조는 S까지 키워서 슛 좀 괜찮은데 혹시 3대3 가능할까요 이제 매니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네 슬슬 그러니까 이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있어 있다니까요 이거 시작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받았다 나는 일단 강백으로 가야되는게 맞는 것 같아 동아리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호평통신? 개소리 아유 보석 500개 있어야 되는데 나 몇개 있지? 아유 있죠 넉넉하지 아비채널을 위해서 넉넉하게 준비해놨죠 여러분 동아리 만듭니다 아비채널 드디어 저희가 해냈습니다 아비채널 동아리 만들고요 유튜브 아비채널 슬램넉크도 잡는다 제압한다 레바운드를 제압하는 자 게임을 제압하잖아요 그쵸? 레벨 조건이 있네요 레벨 조건이 12부터 들어오려면 나 못들어가네? 티어 조건도 있는데 아이언 요거부터 바로 가입 심사를 거쳐야 되죠 저희는 마크를 마크 여러분들 골라보겠습니다 마크를 골라볼게요 여러가지 마크가 있는데 김툴이 형 어떤 마크가 좋을까요? 여덟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에 조금 느낌이 있네요 공이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한번 골라보세요 여기 위에서부터 1,2,3,4,5,6,7,8번이에요 마흥 한번 골라보세요 저는 곰에 한표를 올려 보겠습니다 곰 난 요거 요곰 김툴이님은 어떤게 좀 마흥 가시나요? 요건 너무 피름이 같잖아 저는 7번째 농구공 있죠 아 요거 요거 약간 날라간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잖아 아유 마흥이 오늘 확실히 안하네 아이고 마흥아 너한테 그냥 골을 권하여 줄게 너는 후원만 자 4번 요거 요거 독수리 마흥이 한번 골라봐 4번 6번 요거 여우 독수리 간지 나네요 자 마흥님 골라봅시다 마흥님 골라봐 오늘 너의 픽이 한번 따라간다 자 마흥이 픽 한번 볼게요 자 이 독수리가 이제 자꾸 나는 저 박스에 웅장하게 곰느낌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갈래네 이게 또 이거 꿀잼있는 독수리 독수리 어 독수리가 표가 많은데? 독수리 뭐야 독수리 왔네 독수리 독수리 결변인 독수리 번개도 하면은 독수리인데 그럼 독수리로 가겠습니다 자 독수리 독수리가 인기가 많은데? 인기가 많은 독수리 번개 요걸로 가면 돼 자 그리고 바로 개설을 눌러서 짜잔 그래 저는 캠핑이 되었고 인원은 50명까지 되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임무가 있네 줄석체크 이게 카트도 그렇고 동아리를 하면은 이게 되게 카트랑 원바랑 시스템이 좀 비슷한 거 같긴 해